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4.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5.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위 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때리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때리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합니다. 5월 23일까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투안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 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 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휴,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반장님, 일하다가 작업복이 찢어졌어요. 그래요? 내가 새 걸로 신청해 놓을게요. 이왕이면 조금 큰 사이즈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일하다가 작업복이 찢어졌어요. 그래요? 내가 새 걸로 신청해 놓을게요. 이왕이면 조금 큰 사이즈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반장님, 기숙사 휴게실에 냉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제가 한번 고쳐 볼까요? 아니요. 먼저 수리센터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기숙사 휴게실에 냉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제가 한번 고쳐 볼까요? 아니요. 먼저 수리센터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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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피곤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미안해요.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안해요.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피곤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미안해요.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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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